CBMC 경기북부연합회가 회장 이춘임 감사예배와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습니다. 경기북부 14개 집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강교회 윤하중 목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실 때 역사가 나타난다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7대 대표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복 장로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돼 성령의 은혜를 따라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